안녕하세요 몽먹이 삼촌입니다 지금 진주의 유등축제보로 진주성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급하게 온다고 카메라 장비 다 놔두고 와가지고 그냥 폰만 들고 왔어요 지금 폰으로 찍는 겁니다 아무 장비도 안 들고 와가지고 아직 유등에 불은 안 들어왔고요 8시부터 유등에 불이 들어온답니다 8시 되면 폭죽도 터뜨리고 유등에 불도 켜질 거예요 지금 남강유등축제입니다 현장에 왔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 현장에 왔습니다 비가 촉촉하게 앞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7시 반 되면 진공연이 있어서 거기 보러 갈 거거든요 촉숙로에 보러 갈 거고 공연을 보면서 좀 높은 위치에서 촉숙로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지금 7시 반 공연을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곧 여기 촉숙로 안에서 공연이 있을 거예요 진이 공연에서 지금 응원차 왔습니다 여기 안에서 아마 폭죽 터뜨리는 걸 조금 높은 위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등은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는데 8시에 폭죽 터뜨리고 유등에 불도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다 입장입니다 촉숙로 내부로 들어왔고요 50분만 초대받아서 들어온 그런 겁니다 50분만 초대받아서 들어오는 거고 제가 초대받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따